어떻게 등산복 하나가 없어? 산에서 살아서 산 싫어하거든요. 산에서 살았어? 네 해발 700m 태백에서 쭉 살았거든요. 산 잘 타겠다? 아파트 살아서 맨날 엘리베이터만 탔거든요. 산 안 타봤어? 고향이 부산이랬죠. 집에 배 있어요? 배 타고 고기 좀 봤어요? 아니요. 이거 어때요? 좋은데 색이 너무 튀면 눈에 띄어. 그럼 이걸로 할게요. 이걸로 주세요. 핏이 좋아서 이 색상도 잘 어울리겠네요. 이왕이면 남친이랑 세트로 하시죠? 하나 할래요? 어차피 연인 설정이잖아요.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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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 어울리는게. 네. 네. 네.